이렇게 딱 한 패시브지 다 톤 다 중앙이지 잠깐만 이제 리어 픽업으로 좀 돌려가지고 두번째 꺼 그렇지 살짝만 돌려서 한번 뒷픽업 쪽에서 한번 맘이 들어? 이번엔 액티브 한번 가보자 딱 꽂으면 액티브 톤은 지금 조금씩만 준거지 아주 조금씩만 저음 한 10% 트라이블 미드 한 10% 정도씩만 좀 더 힘들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